많이 구독해주세요! 그 다음은 필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이에요! 푸슈푸슈 아잇! 간니린니 다이어린!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간니린니입니다! 오늘 이멘트는 뭘까요? 바로 바로 이거에요! 뭐 이거에요? 짜잔! 오늘 이벤트는 바로 바로 요괴 워치 특집이에요! 요괴 워치! 이거는 지바냥 프라모델이고 이거는 타이오라이언 프라모델 이거는 요괴메달 지바냥 인형 유망 인형이에요! 요괴메달은 박수 안에 들어있는 요괴메달을 다 드릴거에요! 세트! 세트! 이 프라모델은 전수용으로 쓰는거 아시죠? 이 다섯가지 상품을 이벤트 선물로 드릴거에요! 내가 듣고싶다! 간니린니 다이어리에서 준비한 요괴 워치 스페셜 이벤트! 투니버스에서 방송중인 요괴 워치! 정말 너무 재밌죠? 간니린니도 요괴 워치 정말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간니린니 다이어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총 5분에게 요괴 워치 프라모델, 요괴 워치 메달, 지바냥 인형, 백몽이 인형을 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직 간니린니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니린니 다이어리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추첨 진행합니다! 둘째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영상 댓글에 공유 증거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업 업! 이벤트 참여 기간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고 발표는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간니린니 다이어리 구독자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요괴 워치 상품을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유는 필수 단냥 구독은 필수의 냥 오늘은 냥이까지! 안녕이다 냥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간니린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